어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운동하고 와서 그래도 이쁘게 치는 게 목표인데 뭐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하면 옛날에 저 엄청 아우딘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고치는데 또 한 3년 걸렸거든요 운동곱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아니 나이는 패스 아 저 제 소개요? 이름 저는 골프를 사랑하는 이민구라고 합니다 오세요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골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직은 캐디고요 캐디를 10년 이상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채널 이름은 유튜브는 캐디 할머니고요 승미차죠? 캐디를 그만둬서 채널명을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채널명은 캐디 할머니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민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락골프 아카데미고요 여기는 정말 프로님들과 시설이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옛날에 레슨 많이 해줬는데 어디서 다 이렇게 해갖고 와가지고 나쁘지 않죠? 근데 신발부터가 조금 거슬려 신발이 좀 그래요 지금 엄청 반짝반짝 거리네 그리고 좀 커요 저한테 네 불편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뭐 핸디 달라고 또? 핸디 받는 게 최종이에요 핸디 기신이야 핸디 기신 내가 우리 민구 치는 걸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뭘 갖고 올까요? 드라이버 맨날 레슨 어디서 이렇게 받고 오는데 맞아요 그대로야 너는 약간 고집 저 고집이 좀 있는 편이에요 고집이 많이 있지 이렇게 고집 있는 사람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백지 상태면 괜찮은데 그렇지 뭘 주워드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다 잡아보고 너가 지금 너무 서있다는 느낌이 많거든 너무 멀어 그리고 이렇게 뻗어 있으면 슬라이스가 잘 나기 쉬워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잡고 상체로 좀 숙인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회전이 잘 되고 이 척추각을 좀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치고 어때 너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 점프를 그렇지 거의 로켓 발사지 응 그러면 안 되고 자 오른발 조금만 뒤로 더 봐 오케이 아니 넘어왔어 오케이 이 정도 멀다 응 다갑고 사실 네가 잘 맞지 안 맞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알려주는 거야 오른쪽 어깨가 그렇지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응 뒤에서 볼 끝까지 보고 네 자 백스윙 쭉 올라와서 어깨 회전이 돼야지 어 회전이 돼야지 팔만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려올 때 약간 여기 어깨보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느낌 이 손목의 이 느낌 응 이렇게 받쳐서 내려와야 돼 응 회전 하체 회전 그럼 접시요 접시 어 이렇게 받쳐서 받쳐서 오케이 받쳐서 이렇게 회전 그리고 이 앞에서 뻗어주면 돼 음 로테이션 배워봤다며 네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어? 잘 배웠어? 로테이션을 할 때는 시선이 오른쪽도 있어요 로테이션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보라는 거지? 네네 오케이 알겠어 한번 좀 상체를 숙이고 칠 때까지도 좀 끝까지 본다는 느낌으로 상체 숙이고 응응 자 내려올 때 어떻게 접시 받친 느낌으로 접시 받친 느낌으로 그렇지 그대로 여기서 퓽 거기서 그렇게 풀리면 안 돼 아 먼저 풀리면 안 되고 응 거기서 그대로 회전 더 회전 이렇게 맞아야 좀 이쁘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 보통 스윙들이 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왠지 열린 헤드에 얘가 맞아서 절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러면 빨리 로테이션을 해줘야지 어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로테이션을 해주면 돼 잘하십니다 가보자 오케이 하체 회전 확 돌려봐 누르고 응 누리고 조금 파고들기는 했는데 어때? 회전하는 게 내가 보기에 이 회전이 더 좋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친구랑 맨날 피져나가면 얼마 차이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누르고 어깨 누르고 어깨 누르고 뒤가 조금 파고들기는 하는데 뒷담이 나는 느낌인 거는 좀 빨리 풀려서야 로테이션 잘 하고 있거든 거기서 조금 더 하체 회전 더 많이 들어오면 돼 그걸 갖고 참았다가 풀어줘 그렇지 참았다가 조금만 참아 탑에서 조금만 참았다가 옆에 벽친다는 느낌으로 팍 돌려버려 그냥 하체를 그렇지 오케이 조금만 참아 그 잠깐 찰나만 참으면 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회전으로 돈다는 느낌 상체 그렇게 숙여야 돼 응 그 너 점점 그러다가 거의 그냥 누워서 보겠다 너 이렇게 보는 거 잘하고 있어 아주 가르쳐 주는데 잘하고 있어 어?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을 안해서 그래 오! 들어왔어 살았어 럭키 오케이 오케이 맞아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실제로 이루어졌네 누워서 혜민아 이거 이렇게 누워서 좀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어 누워서 아 이렇게 누워 누워서 들어온다는 느낌 그렇지 샬로이? 샬로이? 거기서 늘었어 오케이 빨리 풀리면 안 돼? 회전으로 같이 도는 거야 기다렸다가 응 기다렸다가 상체 더 숙이고 무릎을 펴고 그렇지 응 오케이 어?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폴 스피드 좀만 더 하면 더 올라오겠다 응 이렇게 회전으로 폴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근데 너무 너무 로테이션이 얼리 얼리 로테이션인 거죠 지금 다 짬뽕된 거 같은데 얼리 뭐 익스테이션 뭐 이런 거랑 로테이션이랑 막 다 짬뽕을 해서 얼리 로테이션 이게 문제예요 덜 배워야 돼 여기서 덜 배워야 돼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다 짬뽕 됐지 이게 로테이션이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건 맞아 근데 니가 말하는 얼리라는 건 빨리 이렇게 풀렸다는 거야 왜냐면 니가 코킹이 지금 좀 늦어 늦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계속 풀어서 내려오고 있거든 응 코킹을 한 걸 좀 유지해서 유지해서 이렇게 삐뚤어졌어 몸이 다시 이렇게 잡아봐 셋업 다시 잡아봐 준비자세 오케이 네 맞아요 네 맞으면서 백스윙 쭉 올라와서 어깨 어깨 회전이 돼야 돼 오케이 그리고 손 누워주고 손 누워주고 그래서 다운할 때 이 느낌으로 하체 회전 응 여기서 보테이션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찰랑하는 순간이 나올 거야 다 회전 탁 하고 찰랑하고 피니쉬 찰랑하는 순간이 나올 거야 너 명언이다 하하하하 한 번만 그래서 간 다음에 좀 높인 다음에 찰랑 오케이 다시 너무 근데 가운데 누구 치는 거야 나 때문에 오케이 응 좋아 그래야 조금 여기서 사이드 스피링이 좀만 더 걸리면 드로우가 걸릴 수 있는데 로테이션이 좀 늦으면 그냥 밀려서 이렇게 그냥 오른쪽으로 푸시볼이 나는 거야 음 그래도 좀 이렇게 눕힌 느낌은 좀 받았어요 눕혀서 찰랑 오케이 그대로 붙어서 그냥 회전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로테이션을 미리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잘 감아줬어 지금 너무 이렇게 탁 풀려서 맞았거든 그러면 기다려줬다가 그렇지 찰랑 기다려 눕혀서 찰랑 오케이 여기서 확 꺾이면 안 돼 이대로 유지 돼서 가야 돼 아 앞으로 나란히가 돼야 돼 이런 것도 하면 어렵지 네 그냥 찰랑만 해 찰랑 응 오케이 네 어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운동하고 와서 그래도 했어 잘 쳤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쎄쎄 쎄쎄 드라이버트 어 제거 김수예요 네 프로님 그 친구분이 네네 어떤 게 문제점이었는지 하나만 말씀을 하 총체적이지만 하나만 너무 많은데요 달려가세요 마음의 문제가 많이 큰 거 같아요 일단은 너무 막 거리 보내려고 그러고 맞아요 네 좀 이쁘게 치려고 하면서 거리 보내려고 하면은 욕심이지 이쁘게 치는 게 목표인데 뭐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하면은 이쁘게 치려고 하는데 이쁘게 치려고 하는데 영광이 들어가요 네 전체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포인트 딱 하나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지만 말하자면은 일단은 이 로테이션이 얼리 로테이션 너무 잘 배워왔어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 손을 너무 빨리 풀어준다는 느낌 이런 사람들이 인아웃 궤도 잡다가 빨리 풀리면 뒤딱 나기 쉬워요 오 맞아요 네 인아웃 궤도를 잘하고 있어서 그래 그거는 칭찬해 인아웃 궤도는 좋아 옛날에 저 엄청 아우디인이었잖아요 아 예 근데 이거 고치는데 또 한 3년 걸렸거든요 인아웃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이게 빠르다 맞아요 인아웃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얘를 때리려고 오른손으로 너무 아 이런 느낌 이렇게 꺾이면 안 돼 손이 네 이렇게 꺾이는 문제가 좀 많아요 음 그냥 치고 밀고 나가야 돼 이 부분만 조금 고치면은 이제 핸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뵙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